안녕하십니까 이제 갓 20살이 된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저의 특기는 작사 작곡 편곡이고 저의 주 포지션은 Born to be hip hop 래퍼입니다 저의 화끈한 열정을 퍼즐 조각들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?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노래군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자작곡 중에서 짧게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건 양아치 같아 왜 항상 줏다 뺏는 건지 말야 두 번째 퍼즐 조각은 레디군요 저의 주 포지션이기도 한데 저 하늘만 바라보고선 사교절 다 지내고 있어 굿바이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 저 세상 나도 나은 감히 아마존 지난밤에 트라마 다묻고 목숨 바쳐 달려온 새 출발하는 와부선 변할래 전부 다는 더욱더 죽은 사람 더욱더 떠난 사람 더욱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제 비장의 무기인데요 애교입니다 그럼 한번 보여 드려도 될까요? 어때요? 귀엽죠? 네 많이 쑥스럽지만 저도 귀여울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흩어진 퍼즈 조각들이 하나의 사진으로 완성된 것처럼 저 범준이도 여기 소년 판타지를 통해서 한 명의 아이돌로써 완성되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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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